이제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었으니까요. 버튼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슬라이딩 패널을 애니메이션 시키면서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애니메이션 시키면서 보이도록 만든다고 했으니까 애니메이션을 먼저 액션 정보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기에 RES라고 하는 폴더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NEW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토리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하고 여기에 리소스 타입이라고 하는 거에서 위로 올리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디렉토리 네임이 애니메이션으로 자동으로 바뀌네요. OK 누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폴더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폴더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NEW라고 하면 애니메이션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거는 애니메이션 폴더를 선택했을 때만 보여요. 예를 들면 드러블이라고 하는 폴더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NEW로 가면 드러블 리소스 파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 폴더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NEW로 가면 애니메이션 관련된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translate left.x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 겁니다.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애니메이션 되게 만드는, 이동하게 만드는 그런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OK를 누르면 이렇게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동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translate라고 하는 태그를 쓴다고 그랬죠. translate라고 하는 태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속성을 넣습니다. 안드로이드 OO이라고 하고 이동하는 거 가로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from x delta서부터 속성을 이걸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100%p라고 하게 되면 이 뷰가 어떤 뷰가 있을 위치에 가질 수 있는 공간의 오른쪽 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노란색 화면이 부분 화면인데 그게 오른쪽 끝에 가 있도록 처음에 만드는 거고요. 안드로이드 OO하고 2x delta, x 방향으로 어디까지 가도록 할 거냐 이거를 0%p라고 하면 원래 위치로 오게 만드는 겁니다. 오른쪽 끝에서 원래 위치로 오게 만든다는 거죠. 안드로이드 OO하고 이번에는 duration이라고 해서 500이라고 넣으면 0.5초만에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OO 좀 더 넣어볼까요? repeat count라고 하는 거 0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안드로이드 OO fill after라고 하는 거를 true라고 해볼게요. 애니메이션 된 다음에 애니메이션 마지막 위치로 그대로 있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슬래시 꺽쇠 표시를 하면 그러면 translate 이동하는 게 정의가 된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translate left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폴더 선택하고 컨트롤 V에서 복사를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left가 아니라 이번엔 translate right.xml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거는 거꾸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만들 거예요. 우리가 그 슬라이딩 패널을 닫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right라고 하는 거는 이 right라고 하는 게 동작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left와 반대 방향으로 동작하도록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를 0%p부터 from xdelta가 0%가 되는 거죠. to xdelta가 100%p가 되도록 만들고 0.5초만에 되게 해야 되니까 duration을 500으로 해놓습니다. 자, repeat count는 0으로 하고 fill after는 이번에는 false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뭐 false로 해도 되고 true로 해도 되고 이거 자체는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fill after를 false로 여기서는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 두 개가 다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액션 정보를 사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로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온 크리에이터 안에서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한번 로딩을 해볼게요. 그러려면 자, 애니메이션 유틸스를 쓴다. 유틸스 점, 자, 로드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로딩할 때 어떻게 돼요? 자, 디스라고 해서 이 액티비티를 컨텍스트로 지정을 하고요. r.anim 폴더 밑에 있는 translate left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로딩을 한다. 자, 그래서 이걸 어디서 참조를 해요? 자, 애니메이션 객체를 하나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translate left anim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객체로 하나 만들고요. 이걸 이걸로 참조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걸 어디서든 쓰게 하려면 위에 변수로 올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변수로 올려주고 이 앞에 타입을 없애면 애니메이션 객체가 여기 변수로 만들어지고 그쪽으로 로딩된 정보가 참조가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translate left가 아니라 이번엔 translate right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우리가 로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translate right라고 넣고요. 여기에 translate right라고 하는 XML 파일에 있는 정보를 로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가 이거니까 이 온클릭이 호출이 되니까 이 안에서 뭘 애니메이션 시키면 되나요? 자, 슬라이딩 패널을 애니메이션 시키면 되겠죠? 자, 슬라이딩 패널을 애니메이션 시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슬라이딩 패널 점 자, 스타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 애니메이션 객체를 넣어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떤 걸 넣어주면 돼요? 자, translate left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넣어주면 오른쪽 끝에서 왼쪽 원래 있는 위치까지 애니메이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그게 애니메이션이 되려면 애니메이션이 되려면 일단 우리가 invisible 또는 gun으로 해주면 안 보이는 상태가 되죠? 처음에는 안 보인 상태였으니까 자, 슬라이딩 패널 점 set visibility 라고 해서 가시성 속성을 바꿔주는데요 자, view 점 visible 라고 하면 얘가 보이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이도록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슬라이딩 돼서 애니메이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을 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안 보이던 노란색 서브 패널이죠 부분 화면이 슬라이딩 되면서 왼쪽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을 하고요 자, 에뮬레이터 쪽에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레이아웃을 만들긴 했는데 앱을 실행을 해서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는 아직 안 봤었죠? 자, 앱이 실행이 되면 우리가 만든 레이아웃 형태 그대로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앱을 실행을 했고요 자, 앱이 이제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앱의 화면이 보이고요 자, 여기에 바탕화면이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열려 있고 자, 여기에 열기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보이네요 노란색 부분 화면이 자, 슬라이딩 화면이라고 하는 부분 화면이 열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누를 때마다 열리긴 하죠 자, 누를 때마다 열리긴 하는데 얘기한 것처럼 자, 열었을 때는 이 열기 버튼이 닫기로 바뀌고 그걸 클릭했을 때 얘가 다시 닫히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어...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슬라이딩이 끝나는 시점에 이 열기 버튼이 닫기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끝나는 시점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애니메이션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리스너는 그러면 어떻게 지정하냐 자, 책에 있는 것과 약간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애니메이션 리스너는 애니메이션 객체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자, 애니메이션 트랜슬레이트 랩트 애니미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객체에다가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자, 트랜슬레이트 자, 랩트 애니미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거에 점해서 자, 셋 애니메이션 리스너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고요 new 애니메이션 리스너라고 해서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 쫙 들어가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과 반복되는 시점마다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시점 자, 트랜슬레이트 랩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애니메이션 되는 그 기능이 그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 온 애니메이션 엔드라고 하는 게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버튼의 텍스트를 바꾸도록 한번 해볼게 자, 버튼은 뭐예요 자,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죠 이것죠 셋 텍스트라고 해서 자, 닫기라고 하는 걸로 해주면 자, 이 애니메이션 트랜슬레이트 랩트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시점에 버튼의 텍스트가 닫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것처럼 나머지 기능은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다시 그 슬라이딩 패널에다가 트랜슬레이트 라이트 애니메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시키면 다시 그게 오른쪽으로 애니메이션 되고 그때 비저빌리티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건이나 인 비저블로 바꿔주시면 그러면 슬라이딩 된 화면이 없어지는 슬라이딩 돼서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여기 실행이 됐네요 열기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슬라이딩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시점에 닫기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한 번 바뀌니까 이렇게 안 바뀌지만 자,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자, 지금 이 상태로 닫기 아, 이게 상태 정보를 하나 불리언 값 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게 상태가 이제 닫아야 될 상황이 되면 이걸 눌렀을 때 거꾸로 동작하게 하고 다시 원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자, 그게 책에 나와 있는 기능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기능을 같이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 레이아웃을 만들고 화면을 중첩시킨 상태에서 어떤 화면은 비서빌리티를 가한이나 이런 걸 해놓고 안 보이도록 만들었다가 보이도록 만드는 그 기능은 우리가 이전에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단순히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면서 보이거나 안 보이게 하는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앱에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가기 화면이 왼쪽에서 슉 애니메이션 돼서 나온다 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려면 여러가지 코드가 필요하지만 그 원리가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딩 패널 이 기능과 같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한 화면을 만들거나 어떤 앱의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복잡한 화면이다 라고 했을 때 복잡한 화면을 만들 때 지금 보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만들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지금 만든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딩 화면 슬라이딩 패널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잘 보시도록 하고요 반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멘